1박 2일!.. 가족과 함께하는 부산 여행 외 وا이!! 다 죽어서 it cost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갑자기 왜 지하주차장에서 인사를 하냐 차를 타고 부산까지 가는 미친뉴 여정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누구랑 함께요? 우리 선생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네네 앉으세요 네 로이 앉으시고 어쨌든 다시 일단 가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제가 부산을 찍었더만 4시간 40분 정도 걸립니다 여러분 뜬금없이 여기는 대구입니다 제가 부산 누나 집에 가려고 새벽 2시에 출마를 했는데 하나도 얻어가지고 뭐 찍을 수 있는 게 없었어 그러다가 해가 뜨고 새벽 6시 지금 48분 살아있는 모습으로 카메라를 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새벽 운전 쉽지 않다 어쨌든 그 전기차라서 부산까지 풀로 이제 가지를 못해가지고 어디서 충전을 할까 서치를 좀 하다가 대구인 거예요 원래 저희 엄마는 오늘 아침에 기차를 타고 우산으로 오려고 한 거가 있었거든요 엄마는 기차표 취소하여라 내가 비겁할 테니까 결론은 저희 온 가족이 부산에서 만난다 마침 전화 온다 업무 피곱해가지고 저희는 부산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박 2일 부산여행 가족과 함께하는 부산여행 고고 아우 저깄다 우리 서여사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하이 아들 아들이 아니야 아들을 보는 구독자분들 아 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아우 왜 그렇게 조절조절 잘 되시.. 제 자신이 잘 되시잖아요 우리 아들이랑 여름코 드라이버교 달래지네 우리 딸 우리 딸 성격으로 가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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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받는 강아지 고통받는 강아지가 아닌데 잘 친하게 지내고 있는거지? 응 친한거 친한거 누가 있어 나라야 저 여기 인사 해드릴까? 아니 아냐 갑자기 좀 유튜브야 유튜브야 인사 인..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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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요비야 저희 첫째 조카 둘째 조카 다 인사드립니다 근데 정말 참 촬영하셨지 않군요 저희는 1박 2일 동안 이 4명의 조합으로 인사는 한번 찍어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니들 인사할래? 아이고 썸네일 찍을 줄 아네 이 친구가 아까 삼촌한테 보여줬던 장난감들 말고 또 뭐가 있어 로이 때문에 아니 아냐 로이가 그 사람 장난감은 안 건드려 괜찮아 삼촌 믿어줘 아니면 삼촌이 보상할게 로이야 로이는 이거 있잖아 니까 이거 갖고 놀아 그래 봐봐라 오 그거 뭐야 킹커벨이야? 어머 세상에 눈 아파라 너네 눈 괜찮니? 야 그거 꺼야되는거 아니야? 진상 아 꺼져 하나도 꺼져 응 알아서 꺼져 이 친구는 거의 처음 보여드리죠 이런 존재가 있답니다 저의 원픽은 이 친구예요 저의 베스트 프렌드 조카입니다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가지고요 학교생활 어때? 좋아 재밌어? 어 친구들 많이 사귀었어? 어 선생님은? 어 좋아 선생님도 좋아? 선생님한테 영상편지 한번 써볼래? 아니 어구 나삼튼 배고픈데 진석들 와봐 정신없는 첫 끼를 먹겠습니다 기다려 기다려 정말 정신없고 앉아 기다려 저희 한숨 자다가 첫째 조카랑 같이 오락실을 갑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아 오락실 갔다가 뭐 할거죠? 탕후루 탕후루는 먹어본적 있어? 어 어떤거 먹어봤어? 조리하고 싶은거 주세요 오늘도 맛있는거 먹자 오락실 입장 아우 다리야 어제 운동을 열심히 해서 다리 아래를 베겠어 아우 다리야 나름 건전한 오락실입니다 냄새도 안나고 아 더운데 여기 꼬깃꼬깃도 안 갖고 온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요거는 꼬겨있으면 요렇게 좀 펴봐 탕후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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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은 탕후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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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또 하실겁니다 자 다음번에도 2천원씩 들고 오셔서 하실게요 하셨죠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게임 한판에 1천원씩 저희는 오락실 갔다가 이제 탕후루집 갑니다 탕후루 탕후루 잠시 뒤집어 forest 마지막은 유노 진서야 일로 놓아보세요 진서야 나와봐 하 hang 하 min 삼촌한테 가봐 삼촌의 어린이날 선물 고맙습니다 진수야 빨리 멍불렀어 진수야 하나만 줘 하나 줘 삼촌한테 고맙습니다 자본주의 인사 아이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여기 근린공원이라는데 엄청 평화롭네요 주말에 사람들도 많고 저기 안으로 들어가보면은 반려견 풀어놓을 수 있는 곳이 있다 해가지고 거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뭐 잘 오세요 오세요 여러분 엄청 좋아요 우리 엄마 누가 좀 말려주세요 까만들어 어서 넓건데 어디 아우 아우 내가 목목을 두드름하지 못해 너무 아파 어딜 두드름하자는데 목좌 목이 좀 두드름해줄 수 있어? 어디 다리 우와 어머 세상에 몇인분이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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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가 지금 저 인형 두개나 다 부셔가지고 원래 키띠랑 저게 스티치인가? 귀랑 막 그런거 다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삼촌 뽀뽀해주고 자 진짜 삼촌 뽀뽀해주고 자 내일 만나? 응 다이자 응 내일 만나? 응 응 이리 와 봐 나와봐 이거 누구야? 누구야? 저거 누구야? 하진이 누구야? 응 누구야? 응 누구야? 응 누구야? 응 누구야? 응 응 응 가지고 와줘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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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후 잘한다 응 자 여기 누가 나오는지 한번 봐봐 귀여워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즐거워네 앵글이 어떠신지 좀 봐주십시오 예술인지 예술인지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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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먹겠습니다 아침 우리 엄마의 자랑거리인 제레기 소고기 저희는 채비를 좀 하고 스타필드에 잠시 가려고 합니다 너희 혼자만의 시간 드디어 가지고 있어 알았지? 너무 좋겠다 응 스타필드 시티 그새 주무셨습니까? 응 안녕하세요 네 또 언니가 뭐 궁금한거 있어? 언니 그냥 구경만 하고 아 구경만 할거야? 그래 구경만 하고 있어 아이고 니 손자 착하네 하나 그치 아 근데 아빠 상어 어디있어? 어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아가 상어 아가 아가워 맞았어 아가 상어 맞았어 아가 상어 이렇게 안 떠나는 이유는 뭐라도 하나 건질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네 버티고 있으면 뭐 하나 얻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네 네 동생 어디갔노? 너희 엄마 아빠 잃어버린거 아이가 지금? 삼촌이 있는데 뭐 오 삼촌 있으면 너희 엄마 아빠 필요없어? 응 오 이 영상을 엄마가 싫어합니다 예 ㅋㅋㅋㅋ ㅋㅋㅋㅋ 아 아니야 아니야 저희 진서 이거 사드만 직원분께서 오늘 이벤트 같은 거 한다고 인정해주시면은 오슬로 아이스크림 쿠폰 주신다고 하네요 진서 삼촌이 아이스크림 공짜로 내리게 해줄게 응 기분 좋지 응 한입만 줘 응 한입만 줘 응 맛있어? 응 어떻게 한입 먹어보라는 소리를 안하니? 응 응 주말에 애들 키우는 부모님들 대단하십니다 맞죠? 네 대단하십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 산책하러 나왔습니다 지금 집에 있다가 막 그냥 막 나와가지고 이 패션 테러리스트야 이거 바지에도 이런 의미는 또 털이고 이거 아는 팬티 안 입었잖아 맞아 팬티 안 입었어 어떻게 할게 아이고 로이도 여기 와봤던 게 기억이 나나봐요 내가 없어도 잘 가네 아 여기가 날씨가 좋으면 진짜 좋은 곳인데 예쁜데 오오 로이 친구 저기있다 오 로이 친구 저기있다 로이 친구 저기있다 로이 친구 절로 간다 여기 갔는데 아유 산책 잘 시키네 다음번에 이제 로이를 아예 진서한테 맡겨도 되겠다 안돼 안돼 그럼 삼촌 없이 진서랑 로이랑 며칠간 있어도 돼? 오늘 안돼 오늘 안돼 오늘 안돼 그래서 요거 요 장면만 내가 생각해도 큰 수학을 이룬 것 같다 장진석 아로이를 핸들링 할 수 있게 된 거에 높은 점수를 드립니다 저의 점수는 합격이요 수상소담 말씀해주시죠? 다이소 오랜만에 가고 짓기도 하다 다이소 간다 다이소 간다 이제 둘이 가야되니까 인사해 우리 집에 맡겨 나도 그러고 싶다 인사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번 드립은 여기까지 안녕 저를 맞이해주려고 이게 몇 명입니까 이게 이게 이 뒤에 조문에게도 이거 따라옵니다 이거 시끄러워 죽겠어 우리 진서 어떡해 하진아 삼촌 빠빠 해줘 빠빠 사랑해요 해주고 사랑해요 진서 로이랑 더 인사해줘 로이 또 만나해 고창한 1박 2일에 주말을 보내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